오늘은 슈퍼맨의 옷게임을 해볼게요 나쁜놈들이 군대님을 잡아준다 군대 들어가자 포탄포탄 포탄포탄 말이야 포탄포탄 포탄 포탄 발사 포탄포탄 우리 슈퍼맨 도와줄거야 입안 맛잔들리고 어느쪽으로 갈께요 여기가볼게요 화면 포탄포탄 안된대요 여기가 우리 어디로 갈까요 디디님에게 포탄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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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포ن 안녕 친구 나 갈께 아이콘 다 봐야지 오이 차차차! 안돼! 얘가 왜 벌써 끝났지? 다시! 갑자기 할머니를 맵냐고 내 아이스크림 생산이 넣어주세요 안돼! 벌써! 애타니! 너는 더 식하다 먹으래 너가 먹으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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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점프 타임! 안 돼! 이거 잘했는데? 피사 갔다! 아이템을 넣어야지 딱이네 나갈 때까지 빨리 꺼! 안 돼! 이거 잘했는데? 아이씨 이제 강도 코 pencil 정북 점프 점프 타임 아이템 먹고 싶어 아이템 먹어 오이 오이 야 성공했고 말했겠다 우리가 잘했는데 랄랄라 계속 보고해 물이 Solar 귀국이 이렇게 랄랄라 귀국이 이걸로 굿네 볼켓이야 마클레 오이 됐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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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이 영화 본다고? 화 응 그렇지 영국의 짠 성공이네 cience 그리고 오이 우리 아냐지 이거 1단계 는 1단계야 왜? 아빠꺼 말고 내꺼 아직 떨려 붙을 수 있어 아빠 안쓰려고 안필요 나 니꺼야 딱 긴건가 한판에 날라가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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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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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응 응 응 응 들어가야지 응 응 은 스타별 먹을꺼야 왜 부딪혀야돼 잘라줘야돼 아니야 이쪽으로 그려갈수있지 스타별 없어 스타별이 여기있지 맞아 스타별가 나갈수가 있어 스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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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려버려 야 힘이 없어 그냥 들어갈려 스타별 계란계로 통과할수있겠어 스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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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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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이렇게 아 이걸 먹고 가야 돼 스탑을 먹고 가면 돼 스탑을 먹을 거야 스탑을 놀고 있어 여기 안 갈 거야 스탑을 못 먹는데 괜찮냐 좋은 거 들어가야지 봐봐 스탑을 알 다시 원래 높이 높이에서 점프해야 어 스탑을 마리오 타임 아 좋다 좋다 으응 여기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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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버섯 맛있는 버섯 진짜 맛있는 버섯 진짜 맛있는 버섯 안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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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해 누나 누나 지집어 누나 나 지집을래 아 벌써 여기 여기 아디에 봐봐 좋은게 여기 아디에 좋은게 여기 아디에 좋은게 봐봐 오 여기 아디에 진짜 좋은거 맞지 안돼 여기 좋은게 많아 좋은게 여기 있어 좋은게 여기 있어 좋은게 여기 있어 좋은게 여기 있어 오 다리다 안돼 그래도 많이 먹을거니깐 야 장연수 그래도 나 안되거든 나 엄마가 일숨을 안했을텐데 뚝뚝 또 하자 싫어 왕이 태가고있다 안녕 친구 친구야 네네 내가 널 밟았어 그럴게 친구네 친구네 할래 난 나쁜 친구란다 뭐하냐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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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안에 좋은게 있다 어 뭐 아 이거 사과먹어 애기야 아니 위로 올라가서 먹어야될거냐 떡볶이에서 먹어야지 에효 참 이상해 애기야 버섯 먹어 야 사과먹어 야 사과먹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거지 애기야 버섯 먹어 야 사과먹어봐라 역시 맛있는 사과가 있어 야 누가 저거 안먹어래 야 누가 저거 안먹어래 왜 이렇게 하는거야 왜 이렇게 하는거야 왜 이렇게 하는거야 애기야 저거 뭐야 왜 이렇게 하는거야 코코야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했어? 더 앞으로 가서 먹어야지 오케이 알겠어, 앨범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여기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이 새끼 여기는 그냥 돈 적 먹기 위해 만들어 준 것이야 그치? 이쪽이 있네 이쪽으로 가볼까? 그쪽 아니지 않나?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필리코터 있으면 저거 시켜먹을 텐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거냐 너기로 들어가봐 안돼 같이 가는거야? 너 같이 가? 괜히 잘 왔다 그냥 여기 기다려야 돼 시간 다 될게 400까지 세어먹으면 게임 어디? 시간이 4초? 400 400 넘었잖아 140 아 100이야? 7인 줄 알았어 어이 아잇 아잇 에잇 그 동안 열심히 저 코인을 먹어야겠네 저 코인을 먹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건 너무하다 야 얘 좀 더 시키면 되는데 필리코터로 한 번 더 줄게 어 맞아 게임 뭐해? 게임 뭐해? 90, 90, 90 조금 밖에 안나올까 90, 90, 90, 90 85 80 커졌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저라 저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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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떼떼해 너무해 너무해 안아떼떼해 아잇 휘 여기 안갈걸 그러니깐 그래 요새아 얘 금동안 밑감출 가라고 해 뒤로 없어 슈파구 그게 밑감출이냐? 이거 속에서 파는 거 있잖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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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아하 이거 아하 이거지 옆으로 가면 끝이겠지 밑감출이지 좋다 예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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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먹어야지 안돼 여기로 나 아이템 나 아이템 불을 맞으면 안 돼 얘 뜨거워 하고 있어 지금 계속 지금 하면 잘 뜨리네 됐지 예이 넌 나 나 나 쟤 먹어야지 거부 왜 왜 안오지 하하 공격하면서 그때 사과먹어 좋다 저거 뭐 안먹어? 두명이야 왜 두명이야 원래 한명이잖아 야 그쪽으로 벌써 하면 뭐하러 따겠지 야 그쪽으로 벌써 하면 뭐하러 따겠지 야 그쪽으로 벌써 하면 뭐하러 따겠지 먹을래 고마워 저 타서 와 아 지금 던져 부딪혔어 밑에로 가 좀 공룡이 공룡이 짓하면 좋은데 놓고 갈거야 나 나 공룡 놓고 갈거야 아니야 어차피 공룡이 답변을 잘해줘 빠이빠이 하고 막 어려운데 야 안수아 버섯 버섯 가자 버섯 갈거야 도와줘 알겠어 버섯 먼저 가야돼 아 그거 재밌는데 누나 요만이 누나야 몰라요 알겠어 알겠어 흠 버섯이 뭐 사람 버섯이 있었지 애기 얘가 여기에 있을거야 오잉 오잉 만져붓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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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가 나보다 많이 연수가 나보다 많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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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오잉 이거 죽일수도 있어 안돼 버섯은 안주고 누나 카드 뒤집는거 할래 누나 카드 뒤집는거 알겠어 알겠어 빨리 빨리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니면 말썽 부릴거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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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바올걸 야 넌 그렇게 누나들 진짜 카드 안바와 알어 다시 도와 카드 아 말고 다른거 하고싶어 그럼 다른거 하면 되잖아 그래도 안돼 야 나 아빠 연습 나보다 많이 했으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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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은 소포말로 해봤는데 어디서요 다음에 또 뵈러요 안녕